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고3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여름방학에 신의 한수다 해서 민쌤의 1등 독일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작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제가 선물을 한다지만 1등 독일어, 여러분들 꼭 1등급을 맞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모든 정보라든지 독일에 대한 일반 지식들이 다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독일어를 재미있게 공부를 하셨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다 막론하고 이제 고3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많이 떨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교과서가 좋아, 어떤 교재가 좋아, 책을 많이 사시는 건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고요. 1,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 정말 좋은 교재 한 권 있으면 그 한 권을 들고 파서요. 그 문법이 내가 나에게 딱 적용이 되고 내가 정말 박사가 될 정도로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독일어의 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별 내용 아닙니다. 내신과 정시독일어. 지금 고3인데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교과서에 상당히 집중해서 많이 보세요.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 책을 보시는데 어려운 문법들을 선생님이 그냥 흘려버린다 라고 하신다면 민쌤의 강의 들어오셔서 그때 그때마다 만약에 대명사에 관련된 거다. 대명사. 그 다음에 부문장이 관련된 거다. 부문장 들어와서 제 설명을 들으세요. 그 강좌가 길지도 않습니다. 많아도 40분, 45분 이거 좀 기나요. 그런데 그런 내신을 위한 것은 오히려 좀 더 수능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좀 광범위한 그런 과제가 많아요. 특히 수동문 같은 경우는 수동에서는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계문장은 이제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문에 있는 관계대명사도 안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인 수거라든지 아주 전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수능의 학생들은 정말 좀 더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에 있는 분들은요. 어렵다라고 하는 과제를 거기서 집중적으로 야 이 과정을 공부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수동태를 막 잡고 모셔서 그렇더라도요. 민쌤에 있는 수동문장이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다 풀다 보시면은 아 내가 이런 거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내는 문제도 밑줄 그은 것도 얼마든지 난 풀 수 있어. 그런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동의를 지금 준비하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새 교재를 사신 건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민쌤이 말씀드렸던 기초와 그 다음에 중국 문법 그 다음에 회화의 기본적인 회화와 중국 회화를 갖다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점수를 갖다가 다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전체 수능의 과거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를 아주 그때 그때마다의 주제에 따라 가지고 다 묶어둔 거 있어요. 발음 면 발음 그 다음에 회화 면 회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명사의 질문 수거의 질문 제기 대명사 들어간 거 뭐 그런 것들을 단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다 풀어보시고 가시면은요. 절대적으로 수능에서 다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의고사 수능은요. 거의 비례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즘 추세는 거의 모의고사에 6월 모의고사는 아주 쉽잖아요. 그나마. 근데 9월 모의고사는 수능에 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가진 점수를 가지고 수능에 아 나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예상을 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몰라요. 수능을 위해서는 그래도 한 두 문제 정도 틀리시면 1등을 맞을 확률은 많습니다. 한 46점, 7점. 하지만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지만은 맨 마지막에 26번 혹은 27번 문제부터 29번 30번 문제는 조금씩 쉬워진다고 하더라도 27, 28, 29는 말 그대로 거의 우리의 실력을 갖다가 아주 평가하는 아주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거를 갖다 맞추시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어떤 형용사나 동사와 명사는 거의 쓰지는 않은데 동사와 형용사가 취하는 전치사를 제대로 썼고 이 문장의 해석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선다로 나와 있을 때 특히 조심하실 건 오지선다면은 여러분들 답이 아닌 것들을 최소한 두 개, 세 개라도 아시면 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마지막 두 개가 나오면 굴리실 수 있지만은 거기서 논리성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최종적인 것을 다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가 쉬웠으니까 수능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 길만 가야 돼요. 남들은 1등급인데 나는 왜 3등급. 지금까지 3등급을 5등급에서 잘하셨으면 그게 여러분들 최선인 거예요. 남을 쫓아가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수업을 갖다 잘 듣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일반 내신이라든지 언제든지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제가 다 소개했었던 그러한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자녀를 돌본다라고 했을 때 돌보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동사들 하나씩 보세요. 넨넨 같아요. 선생님. 이게 아니라 넨넨은 언급하다. 그들이 저 자녀들을 언급한다. 그들이 자녀들을 일한다. 산다. 돕는다.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5번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얘는 아우바이팅하고 댄을 썼는데 킨더 보세요. 킨더는 복수죠. 근데 댄이 들어왔어요. 그 복수삼교 D대어 댄이잖아요. 복수삼교 명사 뒤에는 앤이 붙잖아요. 나중에 어떠한 더 긴 문장이고 이상한 문장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얘는 문법적으로 틀려. 킨더는 아니니까. 그럼 제끼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러한 외국어는 또 이렇게 해서 답이 아닌 거를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럼 얘도 시퀸머른 음사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답이 아닐 수 있는 걸 세밀하게 보시면 여기다 만약에 복수삼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음 대킨더른을 써봐. 이렇게 헷갈리는 건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복수삼교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답이 물론 있지만은 알맞지 않은 것은 벌써 1년 전에 있는 수능 모의고사 때 나오는 건데 자, 내 볼펜이 지금 고장 나서 어, 여기 여기 볼펜이 있어. 너는 내 거를 사용해야 돼. 두칸스 디젠, 마이넨 베누츠 이거잖아요. 지시대명사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볼펜 한 자루 더 있어. 이럴 때 답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아인에는 안 돼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이잖아요. 아인에는. 이거는 관사 맞추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봐봐요. 필레, 아인에, 안더레, 웰셰. 저는 이런 거를 갖다 출제 의원들이 노린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그 의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많은 볼펜이면 필레, 쿨리스도 맞고 안더레는 다른 볼펜들이 있어요. 안더레, 쿨리스. 그 다음에 웰셰. 그 다음에 아인파는요. 솔직히 아인파는 원래 단순과 그게 아니라 아인파를 필을 크게 쓰면 한 쌍이잖아요. 아인파가 몇몇 개라는 뜻인가. 아인파, 쿨리스가 맞아요. 뒤에 쿠겔, 샤버, 복수, 쿨리스. 그러면 여기는 웰셰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대명사 편에 가시면 웰셰는요. 예를 들어서 단수도 쓰지만 단순화, 복수에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어느 몇몇을 얘기할 때 그렇게 쓴대요. 단수에서도 여러분들 하벤비와 아인앤 카페, 아인앤을 쓰나요? 물론 커피 한 잔을 말할 때 하나잖아요. 이 트릭의 기안에 아인앤 카페는 쓸 수 있어요. 원래 아인애 탓세 카페이지만 그러니까 셀 수 없으니까 하벤비와 카페에 쓰면 우리 이 썩은 뭐예요? 남성인과 위아비와 웰셰 이렇게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어떤 단수의 명사를 갖다 쓸 때 쓰고 복수도 우리가 야, 나 애들은 없지만 애를 원해. 이샤벨 카이네 킨다. 이시마, 웰셰 쓴다고. 그래서 웰셰가 아, 복수 4격으로 썼단 말이에요. 얘는 아인애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내가 아, 그때 상황에서 풀어낼 때는 참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면 저는 조금 아, 고급지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문장 표현을 갖다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에헤스 나 도어트몬드 개플로겐 했을 때 아, 요걸 잘 썼느냐 같아요. 에허, 올해 요거를 잘못 썼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얘는 맞게 썼어요. 다세하니까 에허, 도저, 개, 슈나이엔 틀렸죠? 개슈나이트 약변화란 말이에요. 슈나인, 슈나이트, 개슈나이트 이건 마치 개슈리튼 쓰면 자르다가 돼 슈나이덴이지만 그걸 조심하셨는데 개슈나이트가 다 개슈나이트 얘가 아니었고요. 하나 벗겨내고 스위스 인 울룸 인데포스 운게 슈나이겐 하면 달라지 않아요. 슈나이겐 슈디게 슈디겐 발음을 많이 해봐야죠. 근데 이게 선생님 지금부터 하더라도 될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민쌤하고 동사 현재 완료했을 때 과거, 과거, 문사 자꾸만 아이, 이, 이 슈나이겐 슈디게 슈디겐 슈라이벤 게 슈리벤 블라이벤 게 블리벤 연습하면 된다면 얘 틀렸고 그러면 정답은 보지도 않아도 아데라는 게 나오잖아요. 에허, 그의 부인에게 삼격 날짜를 포게슐라이겐 제안했다. 며칠 며칠 날 휴가 가자. 이 날짜 어때요? 하면 제안한 포슐라이겐 슈룩 포 포게슐라이겐 결국은 아, 강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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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약변화네. 슈나이 슈나이트 게 슈나이트 게 레그넷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문장을 문제를 분석할 때 만약에 내가 80% 이상을 분석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2등급 이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어떤 문제야 삼사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문제야 이것도 아니라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아, 30번 문제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때에도 점수를 후하게 드리고 수능 때에도 땡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힘들어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고3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들고 팔 때가 됐어요. 자꾸만 내가 어디가 취약하지 그런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완벽하게 하나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아직 취약한 전치사가 있다. 민센커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새록새록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에 5시간 안 돼요. 하루에 1시간도 아니에요. 하루에 3, 40분 많게는 딱 1시간 정도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수능 때 또 열심히 여러분들 Fear of Folk 성공 기기 하나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Tschüss! 5시간 11일 2 5일 3